Q. 자 여기서 공을 살려낸게 주요했구요 퀄리안 잡았어요 퀄리안! 퀄리안! 이런건 진짜 예술인데요 퀄리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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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퀄리안입니다 퀄리안 3대1이에요 퀄리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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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윌리안입니다 자 잘 봤어요 웹차일도 아닙니다 완전히 노마크 찝어서 세계를 막습니다 2연정 들어간다 윌리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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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전의 성공 2연정 2연정 이걸 의도하고 나온것 같아요 금대원 다시 한번 이어 받았습니다 자 반칙 아이였어요 찔러드로 패스 펠리패 쪽으로 걷어내고있는 박정수 윌리안 돌아섰습니다 윌리안 길게 쳐다보게 들어갑니다 자 오늘 윌리안 좋습니다 공격 숫자 4명이예요 윌리안 선수까지 윌리안 윌리안 아 이 밸런스 좋아요 네 이겨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어요 자 1대1 1대1 엄원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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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른쪽 측면 윌리안 등지고 버팁니다 윌리안 자 끊어냈습니다 윌리안입니다 주방에는 펠리페 반대쪽에는 엄원상 자 펠리페 쪽으로 잘 마무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윌리안 뛰었습니다 윌리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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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쿨의 갈동점 경계에 킬러가 나치는 홈팀 광주입니다 와 윌리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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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제골이 먼저 터지는 광주 fc입니다 스쿨 1대2 스쿨 3 3대2 윌리안 윌리안 우 Maple 윌리안 n him 윌리안 갈동점 fingers 친구 이게 브라질 커넥션이죠 와 나갑니다 이게 나갑니다 들어갑니다 동점골 이게 바로 광주입니다 이게 바로 광주에요 자 윌리안입니다 자 윌리안이죠 윌리안 윌리안 김정은 들어갑니다 김정은입니다 어 이거 잡았어요 윌리안 단 한 번의 공격 1,3,1,킬 윌리안입니다 이렇게 수비 조직 능력을 잘 갖추고 있었는데 단 한 번의 뒷공간을 윌리안이 열어버립니다 이러면 아 볼 실수에 윌리안 완벽 크로스 탄력 자 이게 자 기어있습니다 유당 야 나 예 슈팅 stem 현재 mun 1,2 깊고 예 완전 컴백이거든요. 자, 윌리안까지 마스고리 골입니다. 네. 2대0으로 점점 벌어집니다. 자, 열렸어요! 펠리페! 자, 왼쪽에서 들어갑니다. 윌리안, 윌리안, 윌리안! 펠리페 슈트! 윌리안. 3명이에요. 네. 첫 번째 교체 카드 준비하고 있는 박진섭 감독입니다. 다시 어문상적으로 왔습니다. 윌리안, 윌리안, 윌리안! 들어오랐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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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측면에서 광주의 공기압. 윌리안이죠, 윌리안! 가운데! 펠리페! 이렇게 되면서 정확한 본인의 어떤 타이밍의 슛으로 연결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윌리안. 길게 오른쪽 찍어주었습니다! 아, 역시 또 빠졌습니다. 자, 어머나. 후반에 지금 주도권은 인터넷 좀 가지고 오고 있는데 지금 뺏겼어요! 위험한 지역에서 뺏겼습니다! 윌리안! 자, 중앙에서 광주의 공격. 한 번 칠 듯 하다가 윌리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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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갑니다. 박스 한쪽 진입. 공유선수 출전 받으면서 찍었습니다! 펠리페! 펠리페! 두 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일찌감치 나간게 조금 계획을 많이 바꿔놓긴 했는데 그렇죠. 빠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아, 윌리안이에요! 아, 굉장히 잘 위졌네요! 네, 그리고 오른쪽으로 전환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. 두 명의 선수 차이 이겨내면서 윌리안 찍어주시면 패스! 갓! 펼쳐야 됩니다! 광주 입장에서는 저 위치에서 어, 반칙 주시면 되겠고요. 펠리페! 윌리안이 김주공 네! 올라갑니다, 김주공. 윌리안. 자, 볼을 툭 치면서 헌스 트래핑! 자, 붙여주... 끝까지, 끝까지 기다려요. 네. 자, 이번엔 윌리안이 닐슨 주니어를 이겨냈고 아, 빠집니다. 네, 부디가 없대서요. 네, 부디가 없대서요. 어... 쭉! both쭉! 아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